성원 에드피아에서는 접수하신 데이터의 수정은 불가능하오니, 인쇄 주문 전 작업 방법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해주세요. 기존의 실버 또는 골드 메탈 스티커 위에 컬러 인쇄를 더한 컬러 메탈 스티커입니다. 실버 또는 골드 파일, 백색 파일, 컬러 파일, 총 3개의 파일이 필요하며, 포토샵 제작 가이드를 따라 예쁜 컬러 메탈 스티커를 제작해보세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를 입력합니다. 해상도는 300 픽셀 인치, 색상 모드는 CMYK, 배경 내용은 투명으로 선택해주세요. 만들고자 하는 파일을 열어서 복사하기 붙이기 후 캔버스 크기보다 약간 작게 축소합니다. 복사 후 붙인 레이어를 클릭, 컨트롤, T를 누르면 모서리에 생긴 네모를 조절하여 사이즈를 줄입니다. 레이어명을 컬러로 바꾸고, 컬러 레이어를 클릭, 새 레이어 아이콘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복사된 레이어명을 백색으로 바꾸고, 백색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색상 오버레이를 선택하고, 오버레이 색상을 K100%로 지정합니다. 백색 레이어를 클릭, 새 레이어 아이콘으로 드래그, 복사하여 골드 레이어를 만듭니다. 골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색상 오버레이를 선택. 오버레이 색상을 K70%로 입력합니다. 팩을 클릭하여 원하는 두께를 입력하고, 팩 색상은 K100%로 지정해줍니다. 세 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지면, 먼저 제일 위 레이어인 골드를 JPG로 저장합니다. 골드 레이어의 눈동자를 끄고, 안 보이게 한 뒤, 백색을 JPG로 저장합니다. 백색 레이어의 눈동자를 끄고, 안 보이게 한 뒤, 컬러를 JPG로 저장합니다. 저장한 파일 세 개를 한 폴더에 모두 넣고, 칩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후, 컬러 메탈 스티커를 주문합니다. 홈페이지만, 한 번에 원하는 지색을 해봅시다. 일어난 지색을 해 보라고, 안 보다. 뺏어의 눈동자 스티커를 잃어버리고, 안 보이게 한 번에 원하는 지색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의 도움말은 뒤, 함께 하여 권고하고, 이번idis système 연결하다. 그래서 한 번에 원하는 지색으로도 이룹에 가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짝의 안보는 시간들을 빼앉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stable 신청hell해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